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마문입니다 자 이제 나루토 리그가 임박했습니다 자 나루토 리그가 임박했는데 이제는 1부 2부 리그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배치고사 리그가 생겼습니다 이번주 이틀동안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제대로 리그를 하기 위해서 홍보 포스터를 직접 제작을 해봤는데요 자 유튜브 분들께서도 보시면서 리그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많은 리그가 이 시간에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보러 와주시는 분들 많이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좀 보자면 대회 시간은 이번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번주 토요일날은 오후 3시와 8시 이렇게 두 번을 진행합니다 일요일날은 7시 이렇게 한 번 진행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거의 나루토 리그 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조만하면 죽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대회 기종은 플레이스테이션4로 진행을 합니다 스팀으로는 아직은 진행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대회룰 참여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리더 체인지는 재환을 두지 않기로 했고요 또한 이제 한 번 사용한 캐릭터는 다음 강전까지는 재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캐릭터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루토와 사스케를 돌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루토와 사스케는 시리즈로 돌려 사용하기는 금지입니다 자 물론 다음 강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루토와 사스케는 다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서포터는 한 명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서포터까지 포함을 해서 캐릭터로 치기 때문에 캐릭터와 서포터는 이제 한 번 사용하신 거는 다음 이제 서포터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서포터를 한 명만 사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명까지 고를 수 있는 거는 한 명만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스케를 서포터로 골랐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사스케를 못 고른다는 얘기예요 서포터도 역시 그리고 서포터는 두 명 중에 한 명만 한 명만 픽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사용 가능한다는 거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그렇다면 서포터는 한 명만 사용 가능하면은 이제 서포터를 하나 정해두고 하는 건가?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필히 다시 원래 아이디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유튜브에 이제 리그가 업로드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로 이분이 이분이냐?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물어보세요 대답을 안 해드리면 이제 뭐 왜 대답을 안 해주냐? 뭐 되게 뭐 도배라든지 뭐 사실 악플 다는 것도 아닌데 뭐 제가 댓글을 안 달아드릴 이유가 없는데 단지 이제 기존의 유저 한 명 때문에 그거를 이해해 주기 위해서 워낙에 뭐 진짜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아이디를 바꾸셨기 때문에 한 명을 뭐 이해해 주기 위해서 뭐 한 명만 바꾸지 말라 어 한 명만 이제 다시 원상태로 바꾸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여 아이디를 바꾸셨다면 필히 다시 원래 아이디로 어 바꾸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 진행이 매우 번거롭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 후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참여 유저는 어 PSN 아이디 그러니까 플스4 아이디를 부를 수 있게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예를 들면은 뭐 자신의 이름을 그냥 영어로 갈겼다든지 뭐 그냥 자신만 알 수 있는 뭐 숫자의 조합을 아이디로 짓는다든지 뭐 주민번호라든지 그리고 핸드폰 번호 이렇게 지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진짜로 어 핸드폰은 뭐 뒷자리 뭐 앞자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 구성 자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리그에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FJ FJ EJS님 여기서 나서나 들어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캐릭터로 해설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캐릭터가 계속 바뀌는데 한 분은 닉네임으로 갔다가 캐릭터로 갔다가 다 캐릭터로 말하면 또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해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 읽을 수 있는 음 부를 수 있게 아이디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은 두 글자를 지향하고 한 글자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두 글자 정도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닉네임을 좀 지어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고사 방식은 3회 배치고사 리그를 진행을 합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토요일날 2번 일요일날 1번 진행하죠 그래서 총 3회입니다 자 3회 중에 한회라도 어 4강전에 진출하면 일부 리그로 승격이 됩니다 어 예를 들면은 어 내가 이제 뭐 대진표가 운이 없어서 어 앞서서 3월 26일날 오후 3시날 이날 배치고사 리그에서 떨어졌습니다 4강전에 못 올라가고 아 그러면 아 아파킹 만나서 떨어졌어 아 아주로 만나서 떨어졌어 이런 뭐 이제 안타까운 그런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8시에 다시 나와서 4강전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도 떨어지면 일요일날 어 다시 리그를 배치고사를 보시면 되겠구요 3회 중에 한회만 4강 진출하며 일부 리그로 승격합니다 한 번 일부 리그로 배정받은 사람은 다음 배치고사에 어 참여를 못하게 합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어 이제 양민학살이 어 생기지 않겠죠 예를 들면 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전교 1등이 있습니다 전교 1등이 이제 뭐 수시로 서울대를 갔습니다 이미 근데 수능을 보는 거예요 대학에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수능의 등급위에 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잘하는 사람이 그 높은 등급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만큼의 4강전은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양민학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학에 붙은 사람은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일부 리그의 승격이 이미 된 사람들은 한 번 일부 리그에서 어 일부 리그를 배정받은 사람들은 다음 배치고사에 참여를 못하게 해서 점점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계속해서 4강전에 들어가는데 원활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진행이 조금 더 균형감 있게 좀 공평하게 조금 더 진행할 수 있게끔 어 만들었고요 유저 입장에서 불만이 없게끔 자 그렇게 해서 총 3회 중에 4명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3회 한 회당 이제 4명씩 올라가서 3회가 되면은 총 12명이 일부 리그를 승격하게 되는데 일부 리그는 16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의 4자리는 어떻게 되냐 어 이제 배치고사가 끝나고 다음 2부 리그에서 4강을 진출하게 되면 4명은 바로 1부 리그로 투입하게 됩니다 2부 리그에서 4강 진출한다고 해서 바로 1부 리그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처음 2부 리그에서 4명을 또 뽑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치고사에서 떨어져도 1부 리그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초기에는 만들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내가 떨어져도 희망을 가지고 더 리그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방식을 많이 고민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어 끝으로 이제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관정만 만든 게 유저가 해야 할 기본 세팅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링크로 넣었는데 유튜브에서 이미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유저들 보라고 만든 영상인데 여러분들께서 아주 댓글 놀이도 하시고 아주 좋아요도 UFC 영상보다 더 많이 찍어주시고 말이야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 일단 감사드리고 영상을 틀어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려는 분들이 어 만들으셔야 할 뭐 그런 방 세팅 그런 것들을 7분 동안 이렇게 다 제가 잘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 사운드 설정 뭐 방 만드는 방법 어 이런 것들 초대하는 방법들 사진을 올리려다가 아예 영상으로 링크를 달아서 올렸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도 항상 발생합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어 이제 꼭 이제 리그 당일날 어떻게 해야 못하겠어요 제일 힘든 거는 시작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음 순서에서 갑자기 막혀서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진행자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뭐 화도 나고 그리고 편집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전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영상까지 첨부했는데 영상을 어 이렇게 쉽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를 속이고 어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꼭 생겨요 꼭 반드시 꼭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유저 입장에서 어 룰을 짜고 그리고 배치고사 방식도 짜고 그리고 기본 세팅 영상까지 다 첨부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어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 리그를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올리는 겁니다 어 더욱더 강력해진 조마문TV 나루토리그 이제 나루토리그는 1,2부로 어 1부,2부 리그로 이렇게 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유튜브에서 많은 어 또 참여해 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분들 상당히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도 어 유튜브 보고 왔어요 마모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유튜브 보고 이제 리그 참가해요 이런 분들도 좀 생기기 바라면서 어 이제 많이 많이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어 이제 조마문 배로 가는 이유는 상금을 이제 제가 냅니다 어 그렇습니다 배치고사는 상금이 없지만 이제 본선 리그 때부터는 상금이 있습니다 어 이제 나루토리그 뭐 또 이제 스폰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어 또한 거의 모든 것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어 또 이제 포스터 같은 것도 제가 직접 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능력자분들이 좀 계시다면 어 유튜브에 댓글로 메일을 좀 달아주셔서 제가 좀 제작할 게 있으면 좀 연락할 수 있는 어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좀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방송국에도 따로 이렇게 어 필독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1부 2브리그 배치고사 이렇게 또 올려드렸는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라든지 유튜브에 그래 리플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조금 걱정도 돼요 엄청 많은 유저들이 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솔직히 제가 많이 했을 때는 36강 정도도 진행을 했었는데 와 진짜 100명 정도 오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어 일단은 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새해 날 중에 여러분들이 되시는 날 어 새해 날 다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많이 유튜브에서 또 보고 오셔서 어디 또 홍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뭐 루리앱이라든지 뭐 제가 홍보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홍보하실 수 있는데 홍보를 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어 나루토 스톰 3 때였나요 그때가 제네레이션 때였는가 레볼루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모든 유저 합쳐서 100명이 넘는 유저를 어 만든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루토 리그가 많이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다시 한번 또 떠오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또 주시고 많은 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루토 리그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는 이번 주부터 이제 배치고사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되겠는데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어 유튜브 또 편집해서 많이 재밌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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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